비키니 그랑프리 2017 올스타 클래식 올해의 주인공들 발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한 걸음 나오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스트 머슬 이예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 먼저 몸이 너무 좋으세요. 특히 어깨가 정말로 베스트 최고의 근육입니다. 다음은 베스트 뷰티입니다. 이효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뷰티 가장 아름다운 선수에게 드리는 옆에 계신 선수들이 시기어린지 눈빛으로 5위 발표하겠습니다. 2017 올스타 클래식 비키니 그랑프리 5위 최임정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최임정 선수 손 한 번으로 드세요. 손 한 번. 최임정 선수. 네. 최임정 선수고요. 4위 4위 지연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셨어요. 괜찮아요. 자. 3위입니다. 전지원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발표가 안 된 김아현 선수 이혜린 선수 앞으로 한 걸음만 나와주십시오. 두 분입니다.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이혜린 김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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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린 2017 올스타 클래식 피키리그랑프리 대망의 1위 축하드립니다. 김아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위는 이혜린 선수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수들 조금만 불러놔주시고요. 네.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죄송한데요. 저 분들 내보내주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베스트 머슬 이혜린 선수 네. 이혜린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어깨 보세요. 정말 멋있습니다. 네. 사진 같이 찍을게요. 제가 바로 찍을? 김 대표님 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이혜린 동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베스트 뷰티 이효주 선수 나와주세요. 이효주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뷰티 아유 좋아라. 좋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5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 최인정 선수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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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서 사실 가장 머리 색깔이 밝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좀 머리 색깔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 참 튀게 부담스럽게 튄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5위에 또 입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4위 네. 지연아 선수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지연아 선수 웃는 게 너무 아름다운 선수죠. 아. 네. 앞에 보고 한 번 더 웃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너무 좋네요. 자. 감사합니다. 3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3위 전지원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전지원 선수. 정말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5명에 뽑힌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서 3위에 올랐습니다. 전지원 선수. 자. 축하드리겠고요. 조금 아쉽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대단한 상입니다. 베스트 머슬 상에 이어서 2위. 수상한 이혜린 선수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이혜린 선수들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저기 아유 좋네요. 팬분들도 많고. 네. 이혜린.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저희가 사실 리아 씨하고 저하고 1, 2위가 아마도 이혜린, 김아현 둘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저희끼리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역시 1위는 김아현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새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이제 마음껏 물 마셔도 되고요. 오늘 마음껏 라면 먹어도 되고요. 피자 먹어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앞에 보고 사진 찍을게요. 치맥.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재민. 에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박재민. 사진 찍을 때 참 좋거든요. 표정이 썩었잖아요. 그래서 안 오시는구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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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